김건희 여사의 검찰 조사, 일단 조사에 응한 것은 아주 잘한 것이죠. 그런데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원석 총장의 패싱을 두고도 지금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원석 총장이 이른바 패싱된 것과 관련해서 어떤 검찰로서 제대로 원칙적으로 행해진 게 아니다. 그래서 대국민 사과까지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검찰총장이 정치하는 거냐 그러면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여권 관계자 같은 경우에는 명품 가방 수수 조사도 검찰 내에서 유동적으로 보고 조정했다고 봐야 하지 이걸 검찰총장을 패싱했다고 하는 것은 극단적 표현이다. 그러니까 지난번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있을 때 주가조작 관련해서는 검찰총장을 지휘해서 배제해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논란도 함께 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조사 장소가 제3의 장소였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영부인으로서는 첫 조사이긴 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노무현, 전두환 전 대통령 부인도 조사를 했는데 그때도 물론 비공개 조사였습니다. 그런데 검찰총사에서 조사를 받았거든요. 이런 부분. 그래서 이게 검찰총장하고 대통령실 간의 갈등 양상, 항명 이런 흐름으로 갈 것 같은 그런 예감도 듭니다.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이 건은. 우선은 대통령실이 정치를 너무 못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통령실에서 이 원석 검찰총장한테 정치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미 그전에 정치가 이루어진 셈이죠.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러려고 이 장소를 서울중앙지검장이 안 쳤냐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실은 조사를 하는 게 중요하지 장소가 어디 중요하냐 하지만 수사검사들이 핸드폰도 압수당한 채로 조사를 했다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들어가서 누가 조사를 했는지 누구 수사를 받았는지도 주체도 명확하지 않다. 12시간 했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오히려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있을 국회 청문회를 앞두기 위해서 안 하기 위한 면죄부 주기용의 수사 아니었냐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국회에서 얘기하는 김건희 청문회 얘기해서 나는 벌써 검찰 수사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면죄부 주기용으로 먼저 어디든 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왕이면 저는 왜 제가 대통령실이 정치를 못한다고 얘기하면 차라리 그 정도 예를 들면 탈탈 털어서 문재인 정부 때 주가 조작 아무것도 없었다. 디올백 문제 사실은 청탁한 게 없으면 아무 그리고 법적으로 영부인한테 법적인 청탁금지법상에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면 오히려 비공개를 원칙으로 검찰청에 나오는 게 훨씬 더 매를 미리 맞는 셈이죠. 효과를 줄이는 겁니다. 그런 건데 그렇지 않고 거의 검찰총장의 보고도 안 될 정도로 보고도 안 되는 게 아니라 보고를 못할 정도로 핸드폰까지 뺏겨가면서 수사를 했다. 누가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내용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다음번에 더 안 좋은 악재는 뭐가 있습니까? 불기소 송치를 했을 때 이미 짜고 친 고수도봐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죠. 이제는 제대로 검찰총장 지휘하에서 수사를 받았다 그러면 조금 더 정당성이 있을 텐데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제는 정당성을 갖지 못한 지경으로 대통령실이 스스로 내몰고 있다. 매우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신우규 대표. 그런데 제가 이제 여권의 입장을 조금 대변을 하자면 어쨌든 13시간 정도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는 부분 하나하고 영부인이 조사를 검찰청으로 갔을 때 특히 이제 어떻게든 대중에 혹시 노출됐을 때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보안, 안전 이런 문제도 고민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변호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뭐 13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병우 수석이 과거에 검찰청사 안에서 팔짱 끼고 아주 편안하게 있었던 이제 그런 것도 연상이 되면서 정말 김건희 여사가 검찰 수사를 받고 조사를 받은 것인지 아니면은 남편의 검찰 후배들을 소환해서 오히려 본인의 범죄 혐의를 떨어주는 이런 면죄부성 수사를 받은 건지는 좀 더 따져봐야 되는데 지금 일단 김건희 여사 혐의가 너무 중합니다. 그러니까 주가 조작이라든지 뇌물 혐의는 상당히 중대범죄거든요. 그런데 중대범죄에 맞지 않게 상당히 지금 너무나도 많은 이런 특혜나 배려를 받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더 분노를 하는 건데요. 저는 살다 살다가 출장 세차나 출장 뷔페는 들어왔지만은 출장 조사는 정말 보기 힘듭니다. 그것도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해야 되는 권력자의 측근들이 이런 식으로 편의를 받는 배려를 받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원석 총장이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라면서 헌법 가치를 들먹였거든요. 그러나 결과론적으로 이원석 총장만 바보가 되고 끝나버렸다라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검찰총장이 완전히 패싱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검찰정법에 의해서 준사법기관인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상당히 고도로 보장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검찰총장, 대한민국의 검찰총장이 어디로 가 있습니까? 군에는 해병대 사령관도 보이지 않고 검찰에는 검찰총장도 보이지 않고 무언가 보이지 않는 손이 뒤에서 모든 걸 다 조율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지금 이 김건희 여사의 특혜나 면제부성 떨어지기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국민적 의구심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더 큰 문제는 대한민국의 검찰권이라고 하는 검찰 조직의 개선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거. 저는 이것이 더 심각한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장소에서 조사받았느냐 이 부분도 저희 유튜브 실시간 보시는 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12시간 조사받았다고 했는데 제대로 12시간 조사받았는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팀 주임검사, 부부장검사죠. 검찰총장이 잘못됐다고 하면서 감찰을 제시하니까 거기 분노해서 사표를 내버렸잖아요. 나는 열심히 수사를 했고 조사 장소가 중요하냐. 수사를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 아니냐. 이거는 김주수 상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까지 검찰의 우리 특징은 동일체 이런 이야기도 했고요. 또 지휘관계 이런 건데 검찰총장을 바지사상으로 한 번 보면 이렇게 하겠나 생각이 들고요. 또 인기 얼마 안 나왔다는 건 이런 것들이 반영된. 그리고 이 부분에 누가 실세냐. 이창수가 실세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 입장에는 기분이 나쁠 수도 있긴 하지만 이거 전체 자체가 어떤 경우에 이 수사가 이렇게 됐는지 자신을 한번 돌아볼 계기가 있는데 거기에 반발하듯이 사표를 팍 쓰고 이러면 뭐냐면 누가 힘이 있는지 누구 줄에 서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거는 정치가 뭔가 선을 넘으면 뭔가 이렇게 좀 뭐랄까 위험해지는데 이런 수사야말로 국민들이 기대한 것 이상의 선을 넘어가야 그래도 좀 이해하고 좀 더 다음에 문제를 풀 건데 이렇게 비공개로 하면서 그것도 소환된 장소가 경호처 금방 그쪽에 했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국민들이 볼 때 이거는 못 믿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 계속 언론이나 검찰청에서 이야기하는 추미애 장관 시절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한 거는 당사자 소위 이해 당사자인 윤석열 검찰총장이니까 그런 건데 왜 다음 검찰총장이 이걸 지휘를 못합니까? 그 이해도 안 되고 문제는 행식상 검찰총장이 다시 지휘하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윤석열 정부가 계속 안 해줬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휘 못할 일과 현재 검찰총장이 못하는 이런 것도 이해가 안 가고요. 이 문제는 또 그런 주가 조작 문제만 걸려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검찰총장에게 보고했어야 될 일이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더라도 이거는 이해가 안 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중국 고사 중에 경국지색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나라를 기울게끔 하는 아름다움 이렇게 표현하는데 아름다움이라는 사람이죠. 결국 누군가 그런 이야기했지만 대통령이 그냥 사랑꾼이구나. 개인이 사랑하는 건 좋지만 국가 전체가 기울어가고 국가의 제일 중요한 신뢰를 무너뜨리는데 이렇게까지 대통령이 신경을 못 쓰고 자기 안에 하나만 챙기는 이런 식으로 가는 것 이게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정말 나라의 근본이 무너지는 이런 일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한 말씀만 추가하자면 검사는 우리가 법제에서는 공익의 대표자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공익소송을 검사가 대리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이 대통령실의 입장이나 지금 항의하는 검사의 입장에서 본다면 김건희 의사 이런 식으로 특혜 베풀어줘도 아무 문제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검사들의 인식이라면 이 사표 쓴 검사는 정말 사표 잘 썼습니다. 이런 사람은 검사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사표 아주 잘 썼다고 생각이 들고 수사의 과정에서 신뢰를 담보하지 못하면요. 내지는 수사의 중립성, 정치적 중립성을 검찰 스스로 담보하지 못한다면 검찰이 내린 결론은 누구도 승복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에는 일반 검찰청이 있고 또 특검을 통해 가지고 한 지붕 두 살림을 해야 되는 이런 아주 비극적인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거 과거에 한 두 말씀만 제가 인용하고자 하는데 대선 출마 선언식 2021년 6월 29일에 하신 말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했는데요. 정의가 무엇인지 고민하기 전에 누구나 정의로움을 일상에서 느낄 수 있게 하겠습니다. 문제는 검찰총장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에 검사들 부장이나 부장이 사표를 쓰는 경우는 상위청의 부당한 요구에 저항하는 학명적 의미가 좋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표 선거는 저는 하극상이라고 봐요. 학명이 아닙니다. 검찰총장의 정당한 요구에 대하여 비토를 놓는 자기 마음대로 나는 내 백은 대통령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과거의 학명하고는 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하는 거고요. 현재 어쨌든 검찰이라든지 혹은 감사원이라든지 권익이라든지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정치권이 공의 책임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최준영 변호사님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의 반발 대통령시는 정치하냐 이렇게 서로 대립되는 부분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본질은 김건희 여사 수사가 제3회 장소에 조사를 받았고 지금 검사들이 핸드폰을 일단 본인들이 소지할 수 없게 한 상태에서 조사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댓글에도 보면 수사하는 사람들이 핸드폰을 놓고 하는 경우가 어딨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어쨌든 검찰의 수사 방식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10시간 넘게 조사를 했지만 그 과정에 대해서 많은 의심을 표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헌법 11조 평등의 원칙 아니겠습니까?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해야 되고 법 앞에 만일이 평등해야 되는데 법 앞에 만 명만 평등해서 되겠느냐 이런 비판이 사실 제기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보수적인 신문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경제신문 같은 경우에도 오늘 사설에서 김건희 여사뿐만 아니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법 앞에는 같이 평등해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의 사설을 실었던 것을 제가 오늘 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사라는 것은 실제로 공정해야 되고 공정해 보여야 되는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는 점에서 김건희 여사가 검찰청이 아니고 제3의 어떤 국가시설에서 조사받은 사안 자체에 대해서는 법조인 저로서도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점에서 검찰총장께서 상당히 본인의 직을 건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다만 또 실물을 볼 경우에는 예전에 보면 권양숙 여사라든가 아니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이순자 여사 이런 분들이 조사를 꼭 관할 지역에 있는 검찰청에 가서 조사를 받은 건 아니라라는 현실론 이런 상황 속에서 어느 정도 선에서 중앙지검의 타협을 봤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원칙이 약간 훼손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법조인인 저로서도 상당 부분 좀 아쉬웠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수사는 수사선에서 원칙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용산 측에서 이 부분을 검찰총장에 대해서 또 한 마디 하는 것. 이거는 오히려 추후에 야당에 대한 어떤 수사를 해나감에 있어서도 거꾸로 어떤 부메랑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검찰은 검찰이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일정 선을 긋는 그런 모습이 오히려 국민들에게 정말 공정과 상식을 견제하는 대통령이라는 이미지를 준다는 점에서는 그런 원칙을 국민들한테 좀 보여줬으면 하는 개인적인 그런 바람을 좀 말씀드릴 수밖에 없나요. 감사합니다.